2000년 7월 25일 파리 샤렐드골 공항 뉴욕행 콩코드기 한 대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콩코드는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객기였죠 100명의 독일인들은 여행을 앞두고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트럭을 타고 가던 사람의 카메라에 찍힌 영상입니다 잠시 후 콩코드는 호텔벽을 들이받았습니다 탑승객은 전원 사망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여객기로 알려졌던 콩코드기가 이륙 도중 폭발했습니다 승존자는 없었습니다 승객 100명과 승무원 9명이 모두 사망하고 지상에 있던 4명도 숨졌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조사팀이 각각 현장에 파견됐습니다 동치는 거의 다 불에 탔지만 블랙박스가 무사해서 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륙과 동시에 비행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조종사는 엔진에 불이 붙었다고 생각하며 차단했는데 착륙장치가 접히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엔진에 불이 옮겨 붙자 기차가 요동을 치고 이륙한 지 72초 만에 콩코드기는 호텔벽에 충돌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화재였는데 화재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사팀은 콩코드의 마지막 순간이 찍힌 사진에 주목했습니다 조사팀은 착륙장치 주변 연료탱크에서 연료가 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연료가 샜 원인은 무엇일까요? 활주로 주변에서 발견된 비행기의 잔해 중에는 무게 4,5kg 정도의 타이어 조각 두 개가 있었습니다 바퀴가 파열됐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타이어의 절단면과 모양이 같은 금속 조각도 있었는데 몇 분 먼저 이륙한 비행기에서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타이어 파열로 인해 비행기가 추락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단서는 바로 연료탱크 파편입니다 단서들을 조합해보면 사고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파워로 인해 비행기에서 러 인한 비행기에서 자유의 수요 возможность 낼 수있다 한 거에 떨어져서 많은 비행기를 우와드리고 러는 러시아 원인으로 던지않은 그래서 해어로 인한 비행기에서 부품을 기힐 수 있습니다 col각의 비행기에서 러시아 수있다 다른 비행기에서 같은 비행기에서 러시아 빠진 수있다 러시아'düng지 비행기에서 애가 아는 비행기에서 어떤 비행기에서 스킬을 목돌로 인하에 punct이omme 탱년 5로 인하여 같은 사고를 방지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콩코드기 제작자들은 최대한 강도가 높은 재질로 연료 탱크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캐블러는 방탄 조끼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같은 무게의 강철보다 5배나 강한 물질이죠. 연료 탱크 내부를 캐블러 천으로 보강하면 탱크가 파손되더라도 안쪽에서 캐블러가 구멍을 막고 있기 때문에 연료 누출의 95%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결책은 타이어에 있습니다. 항공기의 타이어는 특수합니다. 시속 400km의 고속에서 185톤의 무게를 견뎌야 하죠. 고속으로 달리는 동안 평평하게 늘어나 있는 타이어는 절단될 경우 총알처럼 빠르게 날아갑니다. 타이어 제조사는 저인장 타이어를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저인장 타이어 내부는 탄성력이 강한 재질이 보강되고 5개 배 띠가 추가로 들어가는데 이 띠의 재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고속에서도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파열이 되지 않죠. 케블라 재질을 사용해서 타이어의 강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보시죠. 초당 27회전을 하는 타이어 앞에 금속날이 부러지고 맙니다. 쉽게 절단되지 않을 뿐더러 조각나지도 않습니다. 2001년 11월 6일 콩코드는 비행을 재개했습니다. 콩코드는 결국 운항이 중단됐지만 타이어는 아직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항공산업에서 표준이 되어 있죠. 타이어 파열로 인해 비행기가 추락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단서는 바로 연료탱크 파편입니다. 단서들을 조합해보면 사고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파열로 인해 비행기가 안정되고 이 타이어 파열로 인해 비행기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콩코드는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객기 였죠. 100명의 독일인들은 여행을 앞두고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트럭을 타고 가던 사람의 카메라에 찍힌 영상입니다. 잠시 후 콩코드는 호텔벽을 들이받았습니다. 탑승객은 전원 사망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여객기로 알려졌던 콩코드기가 이륙 도중 폭발했습니다.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승객 100명과 승무원 9명이 모두 사망하고 지상에 있던 4명도 숨졌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조사팀이 각각 현장에 파견됐습니다. 동치는 거의 다 불에 탔지만 블랙박스가 무사해서 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륙과 동시에 비행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조종사는 엔진에 불이 붙었다고 생각하며 차단했는데 착륙장치가 접히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엔진에 불이 옮겨 붙자 기차가 요동을 치고 이륙한 지 72초 만에 콩코드기는 호텔벽에 충돌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화재였는데 화재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사팀은 콩코드의 마지막 순간이 찍힌 사진에 주목했습니다. 같은 사고를 방지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콩코드기 제작자들은 최대한 강도가 높은 재질로 연료 탱크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케블러는 방탄조끼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같은 무게의 강철보다 5배나 강한 물질이죠. 연료 탱크 내부를 케블러 천으로 보강하면 탱크가 파손되더라도 안쪽에서 케블러가 구멍을 막고 있기 때문에 연료 누출의 95%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결책은 타이어에 있습니다. 항공기의 타이어는 특수합니다. 시속 400km의 고속에서 185톤의 무게를 견뎌야 하죠. 고속으로 달리는 동안 팽팽하게 늘어나 있는 타이어는 절단될 경우 조사팀은 착륙장치 주변 연료 탱크에서 연료가 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연료가 샌 원인은 무엇일까요? 활주로 주변에서 발견된 비행기의 잔해 중에는 무게 4,5kg 정도의 타이어 조각 두 개가 있었습니다. 바퀴가 파열됐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타이어의 절단명과 모양이 같은 금속 조각도 있었는데 몇 분 먼저 이륙한 비행기에서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무게 4,5kg 정도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